중국이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면제 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히토류와 의약용 소독제, 니켈 카드뮴 전지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제외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중국 정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25%의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 품목은 예외로 둔 바 있습니다.